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데요. 경기도가 감염증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치료 지원에 나섭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을 가동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무요원을 포함해 7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은 재난발생시 도민들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찾아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괴롭히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마음을 가담내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이나 불면증, 우울감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인 15770199를 통해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제외한 전혀 무료가 없는 도민의 경우에는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대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해 관리를 할 예정, 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과민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 돌봄 가이드라인을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